감사합니다 근데 또 에피소드 치고는 앞뒤 볼 놓고 왔네? 지금은 지금은 살짝 감사하지만 우리가 역광의 시기가 지나게 한 척 계속해서 말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어 어우 엄청나는 티컬을 했어요 네 무섭네요 되게 아름답게 면사장님 하시면 칩스로 못 치셨습니다 오빠 나 참아진다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마지막으로 무료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감사하게 전해주셨습니다 사진 한 번 찍자 네! 저거 어떻게 찍지 근데? 그냥 아 다 나오시지마 네 최대한 관객이 다 지키게 여기는 제 레이저님이십니다 여러분 박수 주세요 이렇게 있으면 다 나오나요? 가능한 한 웬만한 다 같이 좀 앉으면 우리가 앉으면 될 것 같아요 최대한 앉아요 앉아 앉읍시다 아 고마 손 자 제가 셋 여러분들은 포즈를 춤추셔서 춤추고 춤추고 하나 둘 셋 네 왜 여기는 안 해줘요? 네 감사합니다 왜 여기 한번 해보자면 안 깨서 네 오늘 찍은 사진은 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려놓으니까 따로 글 같은 거 안 쓸 테니까 혹시라도 우리 모두가 함께한 추억이 아름답다면 핸드폰 속에 누구입이 맡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을 남겨두고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함께 끝까지 제가 까는 거 알려드리자 재밌게 볼 수 있죠?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 노래 해보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우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